연휴기간 확진사를 그 이후에 빨리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지키비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명절은 연휴가 길어서 좋은데 쉬는 동안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쉰 후에 피로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적당히 기분 좋게 먹고 누워야 자고 일어나서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적당히 먹기 후천적 고수인 저도 명절에 적당히 먹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식 코스 요리 집밥이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절 음식도 너무 적당히 먹기 어려워요 아무쪼록 이렇게 2일에서 3일만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칼로리 음식들을 꽤나 먹게 되면 무거워진 컨디션과 붓기 때문에 진짜 찐 살보다 훨씬 많이 쪘다 느껴질 거예요 연휴 기간 확 찐 살을 그 이후에 빨리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명 급찐 급바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거워진 컨디션을 프레시하게 빨리 바꿔주는 겁니다 이 무거워진 컨디션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간 설 연휴의 먹방이 이후의 나날들도 계속돼서 붓기로 찐 게 아니라 정말 내 지방으로 찐 살이 되어버려요 자 다이어트를 잘하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명절에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어허허 무리도 그랬어 흐름 잘 타던 다이어트도 명절 중 그리고 그 이후에 패턴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름진 음식은 물론이고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이 한 번에 소화될 때 장내에 가스가 유발되고 이 가스로 유발된 독소는 복부도 팽창하게 만들고 붓기도 만들고 나아가 정신을 늘어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이 늘어짐이 이후의 날들을 모두 살찌는 날들로 만들어버려요 이 살찌는 흐름을 빨리 맑은 컨디션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맑은 컨디션을 빠르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공복 유지입니다 공복 유지는 뱃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나는 꼬르르륵 소리가 아니라 정말 뱃속이 텅텅 비어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공복을 유지해주면 소화기가 충분하고 확실하게 쉬어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단식에 대한 시간을 따로 추천드리기보다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정말 배고파서 꼬르르륵 나는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두 번에서 세 번 날 때까지 나는 공복을 유지하겠어 그동안 따뜻한 물, 차, 커피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이것만 마시면서 기다리겠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는 자연식 중에서도 특히 ABC 주스 이 ABC 주스의 도움을 받아 몸을 정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ABC 주스는 나쁜 콜레스테롤, 내장지방, 뱃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 무엇보다 숙변을 제거해주어서 장 디톡스에 정말 탁월합니다 공복 유지, 디톡스 두 가지 다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나는 공복 유지가 너무 어렵다 혹은 나는 공복을 오래 유지하고 나면 꼭 폭식으로 이어진다 하는 분들은 디톡스 시간 가지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다 상황에 맞게 잘 이용을 하는데 좀 먹방을 너무 많이 찍어서 크게 당기는 음식이 없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때는 아예 공복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날 전이라 유독 힘이 없거나 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공복보다는 이 ABC 주스를 더 선호해요 그럼 지니는 어떤 ABC 주스를 마실까요? 만들어 마시지는 않고요 힘들어요 저는 요즘 라티브에서 나온 이 ABC 주스를 챙겨 마시고 있습니다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이거를 협찬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찍기 한 달 전부터 제품을 받아서 꾸준히 먹어보고 있었고 저는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게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서 먹게 됐는데 성분을 찾아보니까 국내산에 이 만드는 방식도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라티브 ABC 주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ABC 주스는 건더기까지 모두 먹어야 그 효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건더기가 있어야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전 원재료가 국내산이고요 그리고 착즙액이나 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이 100% 원물을 통째로 갈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집에서 해먹는 거랑 같습니다 같은데 편리하죠 설탕이나 방부제, 합성 첨가물도 일절 넣지 않았고 항상 같은 맛을 내기 위한 다른 첨가물도 방부제도 색을 내기 위한 색서도 재미 들렸어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즘 ABC 주스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현재 시중에 알려진 ABC 주스의 비율은 사과, 당근, 비트가 1대 1대 3분의 1이에요 이 비트를 적게 쓰는 이유는 비트 속에 들어간 독성 성분인 옥살산을 가다 섭취할 시에 신장 결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옥산살이 제거된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 라티브는 유일하게 당근과 비트를 살짝 데쳐서 제조했습니다 이 옥살산을 제거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레시피에는 하루에 500에서 600ml를 나눠 마시라고 하는데 라티브 레시피는 흡수율이 높아서 이 한 포 200ml가 들어있는 이 한 포만 아침에 챙겨 마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이 속 내용물도 좋은데 이 파우치도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파우치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니가 가장 좋았던 점은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파우치로 나오니까 챙겨 마시기가 너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라티브에서 제품을 받기 전에 고향에 갔었는데 어머니가 마침 ABC 주스를 직접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직접 만드는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랑이 담긴 애정이 더 가득 담긴 이 ABC 주스를 마셔서 너무 좋긴 했는데 아 이런 거는 꾸준히 마셔야 좋은데 내가 집에서는 저거를 절대 저렇게 못하겠다 싶어서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고향 왔을 때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찍었던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어 놨었는데 이렇게 쓰다니 아무튼 그래서 ABC 주스 챙겨 먹기를 거의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티브를 알게 돼서 이거를 먹어보니까 그때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ABC 주스랑 맛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걸쭉하고 이 진한 이 맛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이 ABC 주스를 지금 한 달 넘게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호문 어머니 사랑해요 아무쪼록 오늘은 설 연휴 지나서 무거워진 컨디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무거워진 컨디션을 빨리 해결하는 이유와 그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지킴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건강에 좋은 거 10가지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거 한 가지 안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다들 건강이 재산이니까 아프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진이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얘는 원물을 그대로 갈아서 이렇게 걸쭉하게 건더기가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고 마시고 흔들고 마시고 해야 끝까지 깔끔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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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